한국국토정보공사 박광명 씨 부부, 이혼할 분 한 분들 제가 지난 시간에 재생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박광명 씨는 위장을 다 떼버렸어요. 처음 수술할 때 그래서 두 번째 담관 위치가 잘못돼서 그거를 고치려고 수술하려고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세상에 다 잘라버렸던 위장이 다시 생겨있어요. 그래서 재생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거에요. 그리고 그 부인 기관지 확장증 때문에 폐의 한 부위를 잘라내버렸어요. 카나다 이민 가기 전에 1년에 두 번씩 카나다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계속 혹시 기관지 확장증 결핵이 재발하지 않는가를 계속 검사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뉴스타트를 하고 한 3년 지나서 의사가 놀랐어요. 왜? 잘라낸 폐 부분이 조금씩 재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니까 다 재생 됐어요. 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여성 호르몬은 난소에서 생산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난소를 제거해 버리고 나면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되는 거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난소를 제거해 버려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게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산부인과를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여러모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난소를 제거해 버렸으면 여성 호르몬이 여성의 몸에서는 필요한 거에요? 필요 없는 거에요? 필요한 것일 때는 우리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부위가 있어요. 그 부신 세포들 속에도 여러분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세포 속에는 사실상 모든 유전자들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잠자고 있는 유전자를 켰느냐에 따라서 그 세포의 종류가, 그 가지 세포의 종류가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난소가 딱 떨어져 나갈 경우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여성의 그 몸, 어느 부위 예를 들면 부신 세포 속에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잠들어 있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깨워 주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꼭 동화 같은 얘기야.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일단 난소가 떨어져 나가고 없으면 다시는 여성 호르몬이 생산이 안 될 거야 라는 것은 과학자들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자의 몸에 여성 호르몬이 계속 생산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하세요? 그 잠들어 있는 여성 호르몬 유전자를 다른 부위에 있는 것을 켜가지고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참 재미있는 현상은 뭐냐면 산부기과 의사들이 난소 제거 수술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산부기과 의사들은 환자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난소를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은 생산되지 않을 거고 그러면 곤란하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제를 처방해 줄 테니까 먹어라. 이렇게 돼서 여성들이 난소 제거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여성 호르몬을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난소를 제거해도 여성 호르몬을 생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안 하는 사람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자 의사, 여자 약제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온다고 믿기 때문에 대학 당길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 배운대로 그것이 꽉 여기에 박혀있어요. 난소를 제거하면 안 나와. 여성 호르몬은 안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여성 호르몬제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부분을 자기들의 짧은 생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필요하다면 그렇죠. 난소가 없어져도 난소를 충분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산할 수 있을 거 아닌가? 나는 꼭 누구 같은 생각을 해야 돼? 어린아이 같은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처럼 되라. 좀 유치해. 그렇죠. 그러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유치한 생각을 하기를 원하지를 뭐예요? 않는 거야. 그래서 주책이 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고상특하게 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갑상선암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갑상선암 때문에 그 갑상선을 완전히 잘라버린 사람들이 참 많아요. 특히 여성들. 그런데 그 여성들 중에 결국은 갑상선 호르몬이 뉴스타들 하면 갑상선 호르몬이 다시 어디서 생산이 돼서 그동안 자기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었던 갑상선 호르몬제를 더 이상 안 먹어도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 제가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천진난만하게 뭐 한다는 거? 믿는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천진난만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유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 믿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을 받는 거예요? 생명, 생기를 받으니까 그 생기가 들어오면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한 절대로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폐가 재생된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요. 위장은 쉽게 재생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이런 강의를 듣는 것만 해도 여러분 재생이 잘 될 거예요. 아시겠죠? 아, 그분들도 위장이 재생되고 폐가 재생되고 다 했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아, 그러므로 나도 재생될 수 있구나. 간이라는 기관이 참으로 재생을 잘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오면 요즘 이제 그런 분들이 다 은퇴 하셨는데 간 박사님, 어느 대학 간 박사님은 간은 재생되지 않는다고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그 이상하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콩팥도 재생되지 않는다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콩팥이 재생한다는 것이 아주 확실해진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누구에게 자기 콩팥을 하나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주는데, 주면 내가 누구에게 줬다. 그러면 내 오른쪽 콩팥을 줬다. 그러면 그걸 주고 나면 왼쪽 콩팥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 생길까? 왼쪽 콩팥이 커져요. 그건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이 콩팥의 기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양쪽 다 있을 때는 양쪽에서 다 이만큼 피를 걸러내는 일을 책임지면 됐는데 한쪽이 없어져 버리면 한쪽이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콩팥이 커져요. 그래서 이제 콩팥은 재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더 이상 못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간도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간이 너무너무 나쁜 아기야. 그래서 엄마 간을 조금 한쪽 귀팅이를 떼어내가지고 아기한테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아기도 이식 받은 간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 간도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엄마 간도 부분을 떼 버렸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채울 수 있도록 그 간이 또 자라요.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상상을 하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 몸에서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 몸은 누가 관리하고 계시기 때문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명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순진한 아기처럼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뭐를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은 다 될 수 있구나. 참 다행이다. 얼마나 다행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생. 재생은 참 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 옛날에 카나다, 벤쿠버에서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한 일이 있는데 그때 카나다 사람인데 영국의 왕실의 사람들하고 가까워져가지고 아주 로맨스를 나누다가 결국 채워서 카나다로 쫓겨와버린 정말 아주 유식하고 멋있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자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유전자들이 막 꺼지고 술 먹고 이러다가 몸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난소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난소도 떼버리고 이래가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뉴스타트에 왔어요. 그래서 난소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여성 호르몬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사용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또 여러 부작용이 있어 가지고 고생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뉴스타트에 오게 돼 가지고 이 강의를 딱 듣더니 아 그렇다면 나도 여성 호르몬제를 안 먹어도 될 수 있겠구나! 이 믿음이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집에 가서 뉴스타트를 열심히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피검사를 하는데 여성 호르몬이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는데 여성 호르몬이 회복이 되면 내가 이메일을 보내주겠다. 그래가지고 한 6개월 후에 이메일이 다 왔어요. 보니까 그 사람 몸에서도 여성 호르몬이 생산되고 있다는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얘기는 이렇게 하면 의사들이 믿게 안 믿게? 안 믿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웃기지 마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이러면서 아예 믿어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같은 사람은 꼭 뭐 같이 돼버려요? 바보 같고 사기 치는 것 같고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뉴스타트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런 점이에요. 자, 오늘은 시간에는 우리 세포 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끝머리에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한 개씩 한 개씩 떨어져 나갑니다. 텔로미어라고 그래요. 여기도 텔로미어가 이 부분인데 한 개씩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자꾸 떨어져 나갑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런데 과학자들이 뭘 발견했냐면 이게 다 떨어져 나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우리 세포를 떼서 텔로미어의 길이가 얼마나 긴가 이거를 검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사람은 오래 못 살아요. 긴 사람은 오래 살아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에요.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 텔로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곧 죽어요. 그런데 텔로미어가 우리의 수명을 결정하는구나. 그렇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암 연구가들이 연구를 딱 해보니까 암 세포들은 텔로미어가 짧아져서 죽는가 싶으면 또 텔로미어가 또 길어져요. 그래서 이놈의 암 세포들은 안 죽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렇게 되냐고 보니까 여기 텔로미어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 그렇죠? 그러면 이 새 텔로미어를 만들어요. 이 노란색 물질이 만들어서 이 새 텔로미어의 한 개를 만들어서 여기 딱 붙여줘요. 그러니까 텔로미어가 안 짧아지는 거지 암 세포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암 세포들은 환자가 살아있는 한 계속 같이 가. 그래서 과학자들이 놀랍게도 이 떨어져 나간 텔로미어를 다시 보충시켜서 다시 붙여주는 그 텔로미어를 생산해내는 이 노란색 물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에요? 그 노란색 물질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렇죠? 우리도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장수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란색 물질을 만들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래서 그 유전자가 잘 켜지면 그 노란색 물질을 자꾸 생산해 가지고 이 떨어져 나간 텔로미어를 새로 만들어서 자꾸 붙여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오래 살게 돼 있어. 그러면 또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고 하면 꼭 같은 날 태어났는데 텔로미어 길이를 측정을 해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들보다 더 길어. 같은 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텔로미어 길이가 짧아지는 것은 각 사람마다 똑같이 짧아지는 것도 아니야. 어떤 사람은 빨리 짧아지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짧아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빨리 짧아지게? 잘 보세요. 제가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저 그림 보면 대답이 나와 있잖아요. 노란색 물질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은 오래 살아. 저 노란색 물질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오래 못 살아. 저 노란색 물질이 초록색 텔로미어를 만들어 가지고 자꾸 갖다 붙여 주니까 오래 살지. 아하 그러면 똑같은 날에 이 세상에 태어나도 그래가지고 5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텔로미어가 긴 사람은 노란색 물질이 생산이 잘 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노란색 물질을 잘 만들어내가지고 초록색 텔로미어를 자꾸자꾸 만들어 가지고 붙이면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지니까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태어나도 50년 살고 나서 텔로미어가 아주 짧은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이에요?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이야. 노란색 물질을 잘 생산해내지 못하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꿀먹은 거 같지? 뻔할 뻔 짜지 제가 맨날 묻는 거 노란색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서 그렇지. 다 같은 얘기를 하니까 뭐 그렇게 제가 여러분이 천재나 된다고 그렇게 어려운 질문을 하겠소. 맨날 그 질문이 그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어진 유전자가 생기를 받아서 작동을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장수하는 거야. 결국은 생기의 문제야. 결국은 생기의 문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뉴 스타트의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뉴 스타트라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다 이렇게 장수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뉴 스타트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하냐면 자꾸 생기라는 것은 영적인 에너지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위주로 해서 뉴 스타트를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옛날 습관대로 에너지보다는 좋은 거 먹는 거 일로 자꾸 빠지는 거야. 그래서 에너지하고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나중에 보면 그렇게 뉴 스타트를 잘 해가지고 잘 회복했던 사람이 나중에 재발하는 거 보면 말을 시켜보면 아이 먹는 걸로 빠져있어. 그래서 생기, 그 영적 에너지를 소홀히 하고 그건 뭐 꼭 옛날 얘기처럼 한 번도 배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많이 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뉴 스타트를 하시면 암 낳는 거야. 그냥 처보적 현상이고 암 낳는 것 이외에 재생 현상, 장수 현상 이런 것들이 정말 기대도 안 했는데 이런 현상들이 놀랍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놀라운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셀 셀 셀 이모탈 셀 이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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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모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불멸이란 말입니다. 죽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세포가 죽지 않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모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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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하는 인간이 된다, 불멸하는 인간이 된다. 그래서 그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너무 엄청나서 안 믿기는 뭐인데? 그래서 성경에서 부활이니 영생이니 하는 말이 다 현대의학이 발전하는 것을 열심히 깊이 연구를 해보면 그 근거가, 과학적 근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라는 것이 안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들어갈 수 있구나. 영생하는 상태가 될 수 있구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할 때마다 이야,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뉴스타트를 알게 돼 가지고 이렇게 대박을 칠 수 있을까? 하여튼 노란색 물질을 텔로미어가 아니고 텔로메라제라고 그럽니다. 텔로메라제라고 그럽니다. 텔로메라제를 생산하는 유전자가 있는데 이 유전자가 잘 작동하도록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 그것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이야, 과연 그렇구나. 과연 하나님은 이처럼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낄 때마다 여러분, 노란색 물질이 자꾸 또 생산되고 또 생산되니까 그 초록색 물질을 만들어 가지고 자꾸 뭐예요? 갖다 붙여주면 여러분, 죽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몸이 이렇게 하나님 몸을 구성하는 그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그 조절을 그 사랑으로 조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사실은 우리 몸 속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오래오래 오래오래 장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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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